어 찬형. 교수님 큰일 났어요. 왜그래? 왜 무슨 일인데? 또 만점짜리 환자들이에요. 그것도 세 명요. 세 명 다 만점에 플러스 알파라고? 예. 상태는? 전부 고열에 오심과 구토가 심합니다. 알았어. 내가 금방 갈게. 어? 미안해. 먼저 가봐야겠다. 네. 연락할게. 추가 피해자들이요? 네. 바로 병원으로 갈게요. 야. 저 체크해봐. 단추 좀 풀어요. 김사 선생님. 뭐야. 추가 피해자 세 명이라며. 잠깐 사이에 셋이 더 늘었어요. 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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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프. 네. 나. 네. 어렵습니다. 화이탈 수치배차. 피버 42, BP 80-40, HB 150. 센츄레이션 85입니다. TC 준비해. 예. BP 150. 예. 빨리! 들어갈 거야. 나가시죠. 들어간다. 하나, 둘, 셋, 슛! 다시 해. 하나, 둘, 셋, 슛! 200으로 올려. 세이버. 네, 두 개 사이 さ producing. 하나, 둘, 셋, 슛! 하나, 둘, 셋, 슛! 하나, 둘, 셋, 슛! 하나, 둘, 셋, 슛! 너 힘들어. 하나, 둘, 셋, 슛! 한글자막 by 한효정